오빠 지율이랑 똑같은 눈썹을 가지? 누구? 이 회색 가디건을 입은 친구 아 그래요 네 저는 아까 호흥들 여쭤분들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분홍집 핑크로켓 네 이거는 누굴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기 요기 안에 아니 아니요 요기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친구에게 아마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못 받은 친구들에게는 지금부터 경품추첨을 드립니다 경품추첨? 그 곡 좀 하고 앵컬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겠나? 네 네 자 먼저 어 키포